자 변압기의 원리는요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한 것인데요 교류는 1초에 60번씩 전류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하는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자기장이 다른 코일 즉 2차 코일에 다시 유도 기전력을 형성하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고요 그 노설되는 자기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은 철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압이 되는 전압의 비율은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감은 횟수에 비례합니다 1차 코일에 100번을 감고 2차 코일에 200번을 감으면 입력 전압 대비 출력 전압이 2배가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럭키세븐 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몇 차례 변압기를 다루면서 생략하고 넘어갔던 변압기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기를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게 되는 내용인데 전기하고 자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주위로는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굳이 그 방향까지 알고자 하신다면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나머지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렸을때 그 나머지 손가락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그 도선 주위를 맴도는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이런 자기장은 도선의 어느 단면에서나 형성이 되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끊어서 분잘된 모양으로 그리게 됐지만 실제로는 도선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도선을 이렇게 구부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도선을 이렇게 구부려서 고리 모양을 만들게 되면요 그 고리의 중심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자기력 선속이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 고리를 한 번만 감지 말고 도선을 여러 번 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기력 선속들이 굉장히 중첩이 되가지고 코일의 중심부에는 굉장히 센 자기력 선속이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장은 계속 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일 속에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중첩이 돼서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코일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은 360도 사방으로 흩어져서 코일 주위를 빙 돌아서 다시 코일 속으로 모여드는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하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런 자기장은 누가 붙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흩어지기 쉽고 손실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철심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성체로 만들어진 심인데요 철이나 페라이트 같은 걸로 이렇게 심을 만들면 됩니다 변압기에는 보면은 주소강판이라고 해가지고 역시 철판의 일종인데 이걸 가지고 철심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발생한 자기장이 이 철심을 따라서 흐르게 되겠죠 이 철심에 갇혀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이 철심 속을 맴돌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은 이상과는 항상 괴리가 있죠 여전히 세는 자기장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철심을 이런 네모 모양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반대방향으로 세는 것도 붙잡아주기 위해서 가로왈자 모양으로 철심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아주면은 자 이제 좌우로 균형있게 자기장이 분산되어 흐르면서 손실이 굉장히 줄게 되겠죠 그래서 변압기를 보시면은 시중에 구입할 수 있는 변압기는 거의 대부분이 철심이 이렇게 생겼죠 자 같은 철심에다가 다른 코일을 또 이렇게 감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기와 자기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죠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듯이 반대로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도선 주위에서 변화하는 자기장은 그 도선에 전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변화가 없으면은 전류가 유도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전원은 교류잖아요 1초에 60번이나 전류의 방향이 뒤바뀌기 때문에 그냥 연결만 시켜놓으면은 가만 놔둬도 알아서 자기장의 방향이 1초에 60번이나 변화를 하죠 그래서 이 같은 철심에다가 다른 코일을 감으면은요 이 코일에 새로운 전류가 유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류를 공급하는 코일을 1차 코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감은 코일을 2차 코일이라고 하는데 2차 코일에 전류가 유도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철심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철심에 자기장이 흐른다고 했는데 이 철은 도체잖아요 그러면 이 철심 자체에도 전류가 유도가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셨다면 굉장히 눈치가 빠르신 분이죠 철심에 유도가 됩니다 전류가 그래서 몇 가지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요리하는데 사용하시는 인덕션 있죠 그게 바로 이런 원리를 응용한 겁니다 인덕션 플레이트 속에 열어보시면은 코일이 빽빽하게 감겨 있는데요 거기다가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변화하는 자기장이 발생을 하겠죠 그 위에 냄비를 올려놓으면은 냄비 밑바닥면에 전류가 유도가 되면서 줄열이 발생을 하는데 그 열을 이용해서 조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덕션에 사용 가능한 냄비는 도체로 만들어진 냄비여야겠죠 도체가 아닌 냄비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철심의 유도 전류로 인해서 철심 자체가 뜨거워지거나 또 이렇게 철심이 대전되어 가지고 감전의 위험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심을 계량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철심을 처음부터 이런 두꺼운 심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주 얇은 가로 왈자 모양의 규소 강판을 여러 장 층층이 쌓아서 철심의 모양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은 철심의 유도 전류가 생성이 되더라도 그 얇은 각각의 판 속에서만 전류가 유도가 되지 판 사이사이는 또 절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유도 전류의 양도 극히 적어지게 되고 또 유도된 전류가 철판 사이사이를 흐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줄렬로 인한 손실도 막는 이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잠깐 다 좋은데 그 코일은 누가 어떻게 감아요? 철심이 이렇게 폐곡선 형태로 생겨먹었는데 어떻게 감죠? 네 변압기 뜯어 보시면 알겠지만은 철심이 처음부터 폐곡선 형태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외산자 모양으로 된 철판을 쌓아서 만든 철심을 두 벌을 서로 엇갈리게 겹치게 되는데요 먼저 원통형으로 감은 코일을 이 외산자 모양의 철심에다가 끼우고 그 다음에 다른 외산자 모양의 철심을 얼기설기 이렇게 결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얼기설기 결합한 그 아래 위에다가 빈 공간을 또 다른 얇은 철판으로 메꿔줍니다 변압기 뜯어보면은 다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조립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죠 자 변압기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서로 마주보게 그리고 중간에 철심을 나타내는 기호로 이런 수직한 평행선 두 개를 그려줍니다 이게 이제 이상적인 복권형 변압기의 기호가 되겠습니다 복권이라는 것은 권선 즉 코일이 복속에 있다는 거죠 두 개죠 지금 이 경우에는 1차와 2차 이때 전압의 비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감은 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전류의 경우에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코일을 1000번을 감고 2차 코일을 2000번을 감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비율이 1대2죠 전압비도 1대2가 됩니다 1차 코일에 110V를 넣으면 2차 코일에는 220V가 유도가 됩니다 전류의 경우는 반비례라고 했죠 아까 1차와 2차의 비율이 1대2라고 했잖아요 전류의 경우에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2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1의 비율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코일에 2A가 흘렀다면 2차 코일에는 1A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게 납득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손실을 일단 무시하고 보면 1차 코일에 집어넣은 에너지는 2차 코일에 나오는 에너지와 같아야겠죠 에너지는 즉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내어지니까 1차 코일에 투입한 전압과 전류의 곱은 2차 코일에 나오는 전압과 전류의 곱과 같아야겠죠 그러면 전류의 비는 2대1이 되어야 1대2 비율의 전압과 서로 곱했을 때 같아지게 되는 거죠 변압기는 구성하기에 따라서 몇 가지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 복권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권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선을 한 벌만 감은 것을 단권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 변압기 동영상 몇 차례 제작을 하면서 중성선 코먼형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단권형이다 복권형이다 이런 용어를 몰라서 생긴 모습을 보고 중성선이 코먼이 되어 있네 그래서 중성선 코먼형이다 이렇게 불렀는데요 실제 제작되어 있는 변압기 라벨을 보니까 단권형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권선이 한 벌 감겨 있으면 단권형 두 벌 이상 감겼으면 복권형이죠 이런 복권형에서 두 단자를 이렇게 코먼시켜가지고 중성선 코먼형을 만들 수도 있겠고 밑에 보면 또 다중탭 하나의 권선에다가 단자를 두 개만 내는 게 아니고 중간에다가 단자를 한 개나 몇 개 더 낼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탭을 낸다고 하는데 1차 코일에다가 탭을 여러 개 낼 수도 있겠고 2차 코일에다가 탭을 여러 개 낼 수도 있겠고 뭐 원하면 1차와 2차 전부 다 탭을 여러 개 낼 수도 있겠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110V와 220V를 혼용해서 사용하던 시절에 직류 전원 어댑터를 보면은 윗면에 전압절환 스위치라는 게 있죠 이렇게 딸깍 넘기면 110V용 또 딸깍 넘기면 220V용이 되는데 이렇게 1차 코일에 탭을 하나 더 내 가지고 110V일 때는 중간 탭에다가 전원을 넣어주고 220V일 때는 저 끝쪽에 전원을 넣어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 전압을 조절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출력 측에 여러 개의 탭을 내면 어떻게 되죠? 흔하진 않은데 만물상 같은 데 가보면은 직류 전원 어댑터 중에 출력 전압을 입맛대로 원하는 전압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1.5V, 3V, 6V, 9V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출력 측에 여러 개의 탭을 내 가지고 원하는 전압을 골라 쓸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자 이런 멀티탭형 변압기 중에 1차 측 코일에 멀티탭이 되어 있고 2차 코일이 없는 형태 이게 이제 단권형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복권형은 코일이 두 벌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도 무겁고 제작 단가도 굉장히 비싼 반면에 단권형은 비교적 저렴하고 가볍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입력 때 출력 전압비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곳에는 단권형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자 직류 전원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 대비 출력 비율이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복권형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봤던 가정용 다운 트랜스 이것도 복권일 줄 알았는데 단권이었죠 좀 실망입니다 위험할 수 있어서요 자 그 코일을 감는 방법에 따라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또 어떻게 배치하느냐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직류 전원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별도의 층을 나눠서 감겨져 있었죠 이런 거 말고 복권형인데도 겉으로 보기에는 꼭 단권형처럼 코일을 두 겹으로 감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심부에다가 1차 코일을 먼저 감고 그 외곽에다가 또 2차 코일을 감고 사실 반대일 수도 있겠죠 중심부가 2차 외곽의 1차 어떤 게 더 중요한지는 효율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감는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좀 장황해졌습니다만 이렇게 변압기의 종류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